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톡스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86-04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27일 오후 4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톡스택 자회사 치투지바이오와 동무위약품 공동개발 자 치투지바이오와 바이오톡스택의 자회사인 키프롬바이오는 동무위약품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장기 서방형 중성화제 및 수술 후 통증치료제를 포함한 동물용 의약품 3개 품목을 공동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재형 포뮬레이션 단계부터 비임상 임상 인허가 유통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협업하기로 했다. 자 바이오톡스택은 비임상 임상시험 분야인 설치류와 비설치류의 독성시험을 전담해 수행한다. 자 인체용 약효지속형 의약품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약효지속형 동물의약품 개발은 시장 도입 단계라는 설명이다. 반려동물 시장 확대와 동물복지 증대에 따라 시장 수요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2G바이오는 약물을 생체 분해성 고분자로 감싸 미리꾸로 만든 뒤 이번 계약을 통해 동물의약품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게 되고 G2G바이오가 자회사 그래서 G2G바이오 대표는 동물용 의약품도 사방형 제작 G2G바이오는 위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G2G바이오톡스택 그래서 오늘은 좀 의미있는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봤을때는 이게 좀 매직봉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있고 이때 이제 좀 물량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향후 241선 돌파 기대감은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그래서 지금 이 평선들이 또 대동단결해 있네요. 이게 이제 좀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오늘은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고 일단 매동상으로 외국인 매수에는 뭐 그닥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고요. 자 일단 뭐 저항라인 보자면 여기 지금 일목균형표 선양스팬 1라인 여기가 일단 1차 저항라인 되겠고 어 이게 이제 11,2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뭐 여기랑 지금 241선 이 구간 그래서 한 11,900원 에서 어 12,300원 까지는 충분히 저항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바이오톡스택도 역시 굉장히 과대 낙폭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지금 뭐 고점대비 마이너스 50% 정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 자 그래서 참 다시 좀 241선을 돌파를 해야 어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좀 무거운 관계로 현재 그래도 좀 기는 어느정도 좀 모은 것 같고 좀 내일 한번 이제 돌파 시도를 한번 해 볼지 여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톡스택 어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일단 뭐 주봉 흐름도 나쁘진 않네요. 월봉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은 바이오톡스택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자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실려면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링크가 뜨죠. 링크가 뜨면 여기서 들어와서 어 2021 무료 추천 종목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제 직접 이제 주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 보시기 위해서는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여섯가지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읽어야 할 사항들 읽어 보시고요. 다 읽어 보시고 나서 이제 시황 설명 그리고 9시에 이제 종목 추천이 나갑니다. 종목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가 이제 제시가 되고요. 이런 부분을 항상 좀 잘 출시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고요. 그 밖의 이제 주식 이슈라든지 그런 뭐 강의 자료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들려 주셔서 어 많은 자료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바이오톡세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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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